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다이퍼 데뷔안이 되겠습니다 됐어 쎄지긴 쎄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못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어 좋았다 어어 아주 깔끔했어 로텔러스 써주고 깃발도 한번 세워주고 길축도 나중에 한번 써주고 아 천천히 하자 어어 아 이기나 빼고 할까 어어 한번 재벌 아..잠깐만 한번 하려고 그러고 바로 맞추네 흐흠 어 이제 된 것 같애 여기다 딱 쓰면 될 것 같은데 닿나? 모르겠네 어 어 때릴 틈이 없다 확실히 너무 때릴 틈이 없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언제 때리니? 아 너무 아니요 노 머리야 하핰 하핰 엑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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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 날라갔나요? 아 잠깐만 이러면 뭐였나? 재고네트 여기다 아 바로 쟀다 바로 썼는데 와 이걸 쟤야되고 헤헤헤 전화하려 딩디리리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난 생각해보니까 이거 잡으려고 물약도 준비해왔네 안 썼네 아 뭐야 벌써 끝났어요? 한 7분정도 10분정도 걸렸던거같은데 그냥 부프를 많이 써서그런거 아 좀 오래걸리는거같네 우와 좀 짧아진거같아요 쎄진거같은데? 무척정을 해봤어요 알죠? 비슷한거같기도하고 아이고 아이고 못찍아있네 쎄진거같은데 아이고 천천히 할게요 재고부터 좀 절구 철구 재고하고 쌓이는거 순식간이고 천만대도 재고해주는거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거 뭐지?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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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은 쑤샵은 하나 준비해 쑤샵은 하나 준비해 스택 다 달라갔네 이거 깜짝이야 으흐흠 어흑 여기 길로 어딨냐? 아 너무 많이 쌓였는데? 5개 에너지 파워하고 잭이 5개 에너지 많이 달죠? 다행으로 왜 메이블 창이 안돌려 아 뭐야 ㅋㅋㅋㅋ 메이블 창이 안돌려서 엄청 놀랍 마무리 에너르기 바로 마무리하자 쓸심을 안섰네 어 이거 가면 맞나? 어이 아파라 다 녹음 오케이 뭐 나왔냐 어 소울조각이 사실 필요한거거든 영혼석 하나 영혼석 두개 영혼석 세개 소울조각이 안되네 난 이게 이걸 먹고싶은데 어어 낙인석 하나도 안먹었구나 수호는 먹었어? 아 먹었는데 다행이다 아 못먹을 뻔했네 2천만원 버릴 뻔했네 흐헤헤 다행이다 일단 한번 팔고 올게요 아 아 데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